경남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함께하는 경남영상페스티벌이 29일 MBC 경남홀에서 열렸습니다. 경남영상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관 도제사를 비롯한 영상 관계자와 도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포토존 행사와 영화 포스터 및 영상기 전시, 도내 촬영 유치 작품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. 특히 이날 행사에는 2010년도 경남영상위원회 인센티브 지원 작품이자 제48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고지전이 상영되며 도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나눴습니다.